아, 대박.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안 돼. 오, 뭐야. 야, 씨. 지금 하는 거야? 야, 뭐. 야, 나 우리 팀 2개 못 가. 야, 이게, 이게, 이게. 오른쪽. 우리 팀 1쪽. 우리 팀 1쪽. 우리 팀 1쪽. 3명. 난 우리 1쪽. 아, 좋다. 이겼다. 어, 진짜? 3명은 마. 울산 3명, 우선 1명이에요. 울산, 울산. 파이팅! 우선 2명에 있는 아가. 우선이 완벽히. 웬산 2명에 있었네요. 오 우. 우선이 리하면. 내가 내려와요. 양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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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카메라요? 아유, 감사합니다. 양é. 양é. 아, 지금 화가던 거예요? 우아! 양é. 올라와. 와 개고수야 응원하면 느려야 돼 와 이런 러면 끝났다 우리 팀 끝났어 아 저요 나 더 알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했다 백패스 나이스 세비오가 유설파트에 맞고 다녀 나쁜 짓에요 나쁜 짓에요 대결이 대체 어디 정도인 것 같아 둘 다 조항관됐어 조항관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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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야부사 아 하야부사 개좋아 저한테 안맞아요 하야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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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배웠어 잘 배웠어 유설파트 힘내라 유천시 기복이야 아 노래야 됐네 하야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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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야부사 뭐 하나도 잘했어. 잘했어. 야구사가 대회 때 되게 무서워. 야구사 때 대회 때 이렇게 끝까지 누르고 있잖아. 피어나있어. 진짜 화려하다. 진짜 화려하다. 나왔다. 나왔다. 인천식 사기팀 있어. 오! 인천식 사기팀. 아아! 아이씨! 로킹이 있겠구나. 죽었다. 어, 화려구잖아. 이거 장금이 있긴 해야될 것 같아. 50대요 같은건데. 장금이 있는거 있어요. 50대에도 페토드로 쓸 수 있지. 한테라가 계속 닫아버릴게요.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나 우리 YB라고 저게 올드비야. 오! 가자! 간다. 야, 인천식 사기팀 있어. 야, 인천식 사기팀 있어. 인천식 사기팀 있어. 야, 인천식 사기팀 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마악! 빨간넘 맞은거야? 그쵸! 오! 오버 잡는다니까요? 너 말고, 너 말고 해. 너 말고 해. 너 말고 해. 야, 이겼으니까 의자당 하자. 아, 의자당. 야, 나도 의자당하는게 아닌데? 어, 의자당. 어, 의자당. 어, 의자당. 어, 의자당. 괜찮아, 인천식 인천식 인천이야. 이거 선택된거야. 어, 앗. 어, 개 컨택지? 두 번째, 두 번째, 위에. 그거 맞아요. 두 번째 거에요. 내가 끼면 밸런스 너무 깨져가지고 다 죽여버려서. 하하하하. 어, 키보드 잡으면 끝났지. 어, 하하하하. 아이, 다음 매치가 왜 바로 백성단이에요? 뭐해요, 이게? 키보드 기계식이었으면 아까워. 아, 이거 코스튬바. 아, 진짜. 외국인데 키보드라고. 서른 붙겠다. 아, 나 저기 사고 싶어. 저거 내 아이디잖아. 코스튬 개 이쁘다고. 아이, 아이디 하나로 통해. 진짜? 이런게 깔금해서. 아, 근데 여기는 코스튬이 별로 안 이뻐가지고. 아, 근데 여기는 코스튬이 별로 안 이뻐가지고. 아, 나. 맥가님 뱉고 이겼어. 아, 오케이. 가능해, 가능해. 맥가님 뱉고 이겼어. 1대0이지. 1대0이지. 야, 코스튬이 없어, 이겼어. 아, 못 없어. 키보드 없는데 또 세월이잖아요. 아, 바퀴보드 세월이잖아요. 아, 바퀴보드 세월이잖아요. 어, 교훈. 뮤지니한테 왜 유젤퍼즈 소리 들었어. 어, 부러워. 움직임 좋지 않아요? 움직임이 되게 좋아. 아, 근데 티가 저흘만 하셨는데 브레 맛있었는데 많이 궁금했어. 팀을 섞었어요. 울산이랑 인천이랑 섞었어요. 울산이랑 인천이랑 팀쩍고 야식 배틀하고 계급별로 나눠가지고 밸런스 맞췄어요 4대4입니다 미겔 인천에서 등급이 어떤지 미겔.. 얘는 양팔이구요 미겔정도는 괜찮지 대단한 느낌이죠 이거 2번 마이크인데 혹시 잘 들리나요? 어 잘했다 자 빨강단이 클라스를 느껴라 간당간당하게 내가 이기겠는데 두번째 스테이지 선택 스테이지 선택 스테이지 선택 방제 바꿨는데 안 바꿨을거에요 너 그래도 대충 이거 지역배틀 진짜 재밌었는데 우리 클릭게는 지역배틀하고 서울역에 한번 가보고 서울역 스테이지 센터 배틀 이런거 있잖아요 아 아... 재미있었죠 내가 빗을 열어놓고 BJ 이런거 했다라고요 소개하고 사날의견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누가 했었어요? 진짜? 택배 rapp이 잡았냐 그건 좀 바꿨어 아 게임도요? 아 힘든데요 서울 그땐 못갔으니까 보우가 하는 것도 진짜 기분이 좋네 그림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야 너 이제는 사람이야! 아 욱살이아라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했어 내가 인정해줄게 석평평창 EBS 철리 석평평창 EBS 석평평창 EBS 석평평창 EBS 석평평창 EBS 석평평창 EBS 석평평창 EBS 여러분 이게 인천의 설자단입니다 아! 석평평창 EBS 석평평창 EBS 석평평창 EBS 석평평창 EBS 모두에게 놀라우면 줄 말이야 석평평창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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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천지 기본이야. 인천사람이 모두 이렇게 쓰레기는 아니에요? 아까 브라이언 못하겠네. 그러시면 어떤 브라이언 못하겠네. 예찬이 스포츠다 100보다 인스타 여러분 이게 인천의 액자단이에요 이겼다 이겼다 와! 고소 냄새가 났어요 익스포트 잘한다 엘이형 아니에요? 엘이형 아니에요? 이거죠? 세 번째가 났어 겨우 봐요 이게 인천 익스포트예요 럭키클로에 럭키클로에 고음 니나 럭키클로에 고음 니나 럭키클로에 고음 니나 엘리자 엘리자 아 어? 나왔다 먼저 은자 드림3 안 돼? 더 나은데? 처음에 나왔네 처음에 당근맨 당근맨 두 번째가 맞고 티켓 영어로 티켓이 아프라 동생이다 불 that 불 데딩 대학생이 빈기치니까 군인 하자 어 저거 야 너 등에 흔들 천이 없어. 아니 없어. 괜찮아. 너 힘을 무려줘. 유진이랑 택할 게 있어. 아 진짜 잘한다. 악! 인감기. 안 통했다. 지금이야. 사기치자. 사기치자. 아까 레아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월산이 스포츠다. 아 뭐야. 헷갈렸어. 100개수분 그냥 잡으시네. 안 아파 안 아파. 귀 아픈데?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간다. 사기치자. 귀 모였다. 아. 와. 왔다 왔다. 어. 다졌어. 유진이 지면 불쌍할게. 아. 아 빙난다. 다 건져졌어. 괜찮아. 유진 한 번 더. 마지막에 샤이 저것만 넣으면 킵이 좋더라고. 이야. 위에서 돌리는 것도 좋아. 가지고. 아. Pan overst Hamers. 풀어장. 으윽ァ워워워. 형 저렇게 하시죠 와아 야 유실이 이거 못하면 안돼? 야 유실이 이거 못하면 안돼? 이야아 방법이 없네 똑같이 마시고서 돌아야 되죠? 괜찮아? 뒤에서 한 번만 하십시다 아아아 지금 저거를 한 20%로 와 너무 잘하는데? 제 연습법대로만 하시면 고기 잘한거 같아요 와 진짜 강하신다 야 역시 움직이면 다르다 형이 먼저 나가야죠 형이 울산이지 둘이 앉을래? 와우 근데 덕엽다 셀리자 고음 리나 알리사 샤인라운드 좀 운이 없어 와우 드라 카운터 뭐 있어요? 도시 좋아 아 드라 카운터 도시 좋아 드라 카운터 시크릿 드림트립 시즌 시즌 이건가 이거야? 엄청나게 드림트립 의자만이 드림트립은 좀 아니잖아요? 저 청룡입니다 하하하하 장면돼서 청룡 됐어요 역시 약장소였어 소원 하하하하 룰 가춤 시크릿 시크릿 포 지금 나와 알아서 괜찮아 캐릭터 캐릭터 시크릿 좋아 알아서 시크릿 시크릿 아프리 와 죽어버렸어? 뭐라도 하면 유신이 확정 3대 역시 흥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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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 지겹 으흥 으아 흥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압박점! 뺨이야! 미스! 오! 오! 하하! 하하! 여기 상대가 없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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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비이! 오! 연캐식다! 괜찮아 내가 끊었어 아! 전 랜슨해야 되는데 아… 내가 끊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오케 너무 이득인데 몇 대 몇이지? 어 몇 대 몇이죠? 딱… 딱 3대 3이네 네번째 네번째 3이네 3대 3이에요 아 안죽고 끝났네 아 안죽고 끝났네 제발 이렇게 나오지마 뭐야 왜 이렇게 안오? 아 스쿨렉이 뭐였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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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도 스쿨렉이 아 니가도 스쿨렉이 몰라요 아아 아 스쿨렉이 뭐였지? 아 오른손 왼손 아 오른손 왼손 아 오른손 아 오른손 파랑말이다가 랜덤 해야되기 때문에 코코는 좀 써서 이거 치는거 두대 야 아벤발 뭐 이런거 스위퍼킹 뭐 이런거 쓰셔야 아우 코스튼바 아우 아우 솔직히 인천시 코스튼만 아 인천시 코스튼만 해이아치 범죄국이 최고인점 희정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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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잇네 헬폼이 여성가 희정맨 희정맨 아 저거 자꾸 점프하는거 저거는 이제 저희의 의견이 안파내었습니다 희정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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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h 아아 왜 안들어가 저거 아아 아 레드가 이거 아니야 아 제가 써 이거 레드 커맨드를 몰라요? 아 너무 쉽다 어 옛날에 디아 스타일로 했었다 디아 스타일로 사쓰가 에리 순서대로 하면 묘리가 아 아스켓 진짜 못해 가득이나 아스켓을 못하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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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역시 콤보 알아났어 이겼어 이겼어 타깃 치면 돼 타깃 치면 돼 아 이게 아 헛벗어는데 아 치킨 노린 사람이야 어 어 어 했다 했다 제발 제발 점프를 해봐 인천식 기복기 인천식 기복기가 없네 하나도 인천식 기복기에요 설명을 좀 해주시오 어떤겁니까 그냥 점프를 좀 아이차 띄어야 되구요 백점프 백점프 마신 이런거 한번 꽂으면 한 번 벌 벌풍선 받을 수 있어 백점프 마신 이런거 이게 실제로 먹히거든요 예 어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백 convene 전 네딩이네 아 이게 골고가 캐릭을 몰라도 기본기가 따라있죠 지금 아까 에리영이 욕해만 물었다가 지금 안경이 좋아 역시나 있음 깨야돼 몰라 콤보 몰라 아 콤보를 모르죠 괜찮아 이겼어 자 기본기라고 했죠 지금 기본적인 어퍼 쩐다 못투신리 레 fel 용자 아쉽다 반대방의 한 장소 플레이오 아 그걸 실수하네 플레이오 가서 바람을 확 긁으려고 했는데 위치 바뀐 것 같아 지금 이겼는데 진 사람을 누르게 됐어 1피 2피 위치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에리 형이 스타트가 안 되어야지 백 년이 아니라 에리 형이다 올산식 100년 아 아 어떻게 하지 게임 아 콜트 알려줄까? 아스카 반격기는 모르게 저렇게 그건 나면 안고 아이고 싶은 건 배웠습니다 나만 하는 거 아니었어? 고어택 형이 들었어야 됐어 나만 하는 거 아니었냐? 이 팀 완전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서 똥을 싸야 된다 이거와 비슷하다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라 이런 거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라 아 야 우리 젊어 야 우리 젊어? 마술도 오케이 지금이야 지금 어 아 아 그렇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조아 여러분 제가 상담만 했으면 아이 엘리 Purple 아니 앗 100이가 not 좋 100이고 1080 오 이렇게 조화해 대단하 어떻게 간절하신가 봐요 안 돼 не 안 되 뭐요? 이렇게 잘했고? 얻어먹는 거 진짜. 전화할 때 얻어먹는 거 맞죠? 아, 뭐 어떻게 하는 거 봤어? 아, 긴단 말이에요. 역효하면 못 하세요? 이나는 못 하세요. 콤보가 안 돼. 콤보도 안 돼. 프렉키스에서. 이나 실전은 툴이에요. 저 공간이 좋았어요. 완벽한 상황입니다. 저는 고액이 걸리네. 기술 나오면 저한테 한 번. 기술 나오면 저한테 한 번. 웃기하겄네. 아, 어디였어? 아, 어디였어? 아, 어디였어? 와, 나일보, 나일보. 와, 아, 잠깐만. 에린이 웃겨. 빨리 두세요. 에잇? 에잇? 어? 백점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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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퀴 돌았죠, 지금? 울산이 짱이네요. 이제 한바퀴 돌았고, 스포어가. 5대2. 어디가 오야? 우리가 온가? 2조초. 왜? 아, 뻔뻔하죠. 아, 근데 이분 익스포트라고 하셨는데, 퍼어가 아닌데? 와, 따갑다하네 이거. 이렇게 놓으시고. 아잇. 제발. 어, 포스트 해놨자. K, 해놨자. 아, K. 아, 진짜 코스트 너무 약하네. 아, K. 아, 진짜 코스트 너무 약하네. 혹시 너, 빨리. 너무 약해요. 야, 요거가 너, 캐물어 보니까, 살 빠지고 있어?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거짓말 치는다, 야심어 보인다. 아, 2000번에 내 코스트 많이 빠지지. 아, 예. 코스트는 없으면. 이 형이, 이 형이 튼거에요. 아, 코스트는 전주력이 50% 정도 선에서, 내 코스트에서 아까 드라마 구건들. 저는 옛날에 징 끌 수 있었거든요. 코스트는 그냥 안 보고 나면 되지. 아, 네. 오, 제가 인천 못 가겠다. 인천 못 가겠다. 난 안 보고 나니까 그냥. 아니, 이런 코스트이면 인천 출입금집. 풀게이트에서 잡아요. 센스업. 인천 액자의 힘을 보여드려요. 두키가 없는. 아, 네. 왔다. 휴대전까지는. 제fen이. 당연히 외지면. 어둡한의 힘이 맞지 않았어. 야. 양쪽으로? 거의? 저긴 빠져놓은 두개잖아 음... 뭐 랜덤해? 저거는 익스포터 아니잖아 오늘 올해는 예능 내 최고가 3개 거짓말하고 있네 이게 인천사람들이 구라쟁이야 오! 오! 이거같아 인천식 팔릴게니까 계급만 안 올리는거 그러니까 계급을 안 올리면 무슨거지 저희 계급사에 관심이 없던 분들 많거든요 계급 상관없고 꼬디나 탱글스 야 라이 공동 라이 공동 라이 공동 라이 공동 아아아아아아 내하나 난다 골단사랑이 야 견우다 너 연문 배우달만해 오 도와줘 아 견자나 전자단말고 연문 3에 나오면 젊은 년 아 젊은 년 하하하하 그 얘기에서 널 봤어 으하 나한테 타이틴이 안싸우니까 어? 어? 야, 오른발 캐릭터해 얘는 가자,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정렬막 출동 렌델이 안 돼? 렌델이 안 돼? 렌델이 안 돼? 저 아직 1년생 아, 아, 맞네 저 빨간 날 렌델이잖아 빨간 날 렌델 보컬 우리가 불려할 것 같다, 근데 다...다... 다 잘할 것 같은데 흐흑 그니까 우리는 캐릭터를 한가지 마켓 우 are 아... 흫 아 마이크 아 마이크 아 마이크 아 마이크 말하고 싶은데 간다 웨카 2핸드 웨카 너 기본기 2핸드 웨카로 간다 아 절지야 야 울산에서 웨카처럼 사기를 쳐 제가 취소할게요 마리가 잘하시는데 오오오오 기본기 발냄새 많이 맞았다 너도 때려 발냄새 발냄새 오오오오 잘하시는데 모르지 모르지 괜찮아 MRI가 긴장을 한게 저 친구가 리허미를 여섯번까지 선고 오오오 그러니깐 좀 긴장을 했네요 오오 백댕이 동창성대 특히 저 친구는 아주 날먹으러 똘똘 묻힌 친구라서 조심해야됩니다 엉덩이로 인사해 오우야 오 역시 액자다 역시 이 액자단이 아니다 인치퍻트 다달아간데 퀘터를? 아니 태그투를 줘야 태그투를 줘 태그투를 줘 나면 태그투를 줘 뭐였어요 네 인천완 인천은 큰 계급들이라서 울산 덕분이라고 아 그 친구가 무화기를 정말 잘했어요 형 근데 아 아 야 굴착카나 맞으면 저거 확정이요 이게 인천에 액자단이죠 이게? 인천에 액자도 않다 이정도 합니다 인천에서 철권하시다 조심하시구요 이야.. 압박이 심하네요 인천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늘어나실겁니다 야 뭐하나 앉아 저친구가 태그토이저라서 모든 캐릭을 잘해요 이야 잘 흘렸나 와 날먹으러 똘똘 뭉쳤어요 C 너무 멋이면 어쩔수 없죠 샤윤은 도타허치면은 철권 강제종료되고 도타2 실행해야되거든요 그러면 한판해야 강제종료할수있게 해야되거든요 야 인천시 기본기를 보여주라 오빠가 양형을 잡는게 말이 안돼요 아 그쵸 펜타포트 록페스트 록페.. 록페가 록페스트 맞나요? 국제군 유명하죠 동아시아의 허브입니다 야 날먹으러 똘똘 뭉쳤는데 저걸 맞긴 힘들었죠? 나이.. 나이구격해 아저씨야 맞아요 잘하는친구입니다 제가 저친구한테 철권 넣었어요 이야 잘달었네요 아이씨 아이 감사합니다 개원해설 인천의 은자 드림트림이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지금 레버 탓에 대한 많은데 레버 탓이 많은데 이러니까 헬프니를 써야됩니다 헬프니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내가 디스코팡팡 드셔야됨 처음 듣는 소리에요 인천시 백점바지 주셔야됨 허키교수줄이야 허키펀 선생님 백점바지 깜포 왜 철폰서생님 쿠랑스야 야 그거 할 줄 알았어 쿠맣 야 그거 일본가서 해봤는데 못쓰겠던데요 그거 그걸 하는 일본유주가 너무 신기해 카즈야? 크레이송오빨 가나? 네 저거 방금 백점바지 마신 인천고우의 패턴이죠 인천우믄 다 저거밖에 안써요? 지금 지금 채팅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너럴한테 저거 엄청 많이 썼습니다 저 백점바지 마신 저거 헬프니를 해봤으면 설득력 좀 있죠 점프 실수로 됐다고 야 잘 때렸네요 야 잘 때렸네요 와 잘 때렸네요 아 김치 냄새 풍풀 나죠 김치 냄새 풍풀 납니다 그냥 지금 원래 아즈라엘 제가 레아 쓴 다음에 허칠 것 같으면 상대 레버 막 누르거든요 지금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되고 있고요 야 잘 때렸네요 아 저 헌팅샷에 너무 짜증났는데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 기엄꺼운 딜펜 야 초풍 아주 와 백듯이 한 다음에 초풍 썼죠 아이 또 병나왔죠 파워게이저 테리보가드 야 잘 때렸네요 오오 이거 완전 촉샌데 공전용 콤보는 공전용 콤보가 훨씬 약해요 오 백듯이 좋아 오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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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터리지 아 컵이 잘 쓰네요 원투 나락 끝났네요 아 아 아 라운드4 이대일 아즈라이비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을 응원하겠습니다 형이 울산 응원해요 야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이야 아 그러냐 이게 카타리나는 밝기 뻥발 있죠 그거 밝으면은 곰이 뒤로 가기 때문에 그걸 밝기 뻥발 못사가지고 왼발을 남펴야되는데 그게 엄청 약해요 와 너무 무리하잖아 오오 고어탱님 하이라고 머데리사랑님이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고하 고하 하요 머데리님 안녕 죽으란 소리지 너 염물을 물어 어디앞게 모데리사랑 바꿔도 돼요? 대박이야 파랑단 빨강단은 랜덤입니다 빨강단은 랜덤이죠 루즈님께서 먼저 누르셔야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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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러다가 아까 쓰던 스쿼 때문에 잘못 당겨야겠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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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파랑 랜덤이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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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보이시여 보이시여? 이거 인천 리누 패시브거든요? 이렇게 히트맨 잡으면 번더클이 맞을지 안맞을지 몰라요 근데 아 아깝네요 블레이징 야아 힐트라이 힐 뭐하냐 힐 트위스터네요 힐트라이가 아니라 힐트라고 만들어가지고 네 리누 레이지에서 무조건 안는거로 되어있습니다 아아 취설? 저거 취설 아닌가? 안먹으면 모르겠다 아아 커킹맞았네요 오우 좋네요 와 지금 거스탱잼잼잘하시네요 예아 디스스쿨게임 예아 아아 아즈라이를 무리하다가 또 이렇게 게임을 던져버리네요 플렉킹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거 couch 지금이야 딜 자기가 절대 없죠 건머치 그냥 꽉 찼습니다 오 오우 실버니 아아 저거 인천유저 아니죠? 인천유저 리얼 및 다섯발 쏴야됩니다 효아 jek 아 아우 ider 뭐야 도 Stone 암양소송이 13인데 커킹이 막히고 13이라서 개념들케는 가능하겠죠? 필리트위스트 슬라이딩 아 백점보 나오니까 이제 서로 뭐고 난리났어요 인천에선 이렇게 하단을 점프로 피해요 아이씨 아 패턴 좋았어요 패턴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첨프 커킹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빨강단이니까 뭐 심리가 있겠죠? 여러분 리차오랑 이렇게 열심히 두드려봤자 번너클 한 대 맞으면 똑같아요 번너클 판정 미쳤네 슬라를 잡는다고 어 저거 슬라 잡는다고 미쳤 어 잘 뛰었습니다 이야 확실하게 때려주네요 이야 이런 판정들 때문에 인천에서 리가 사기라고 불리는거에요? 아 아깝네요 저 히트맨이 아마 상단을 회피할겁니다 내피셜이예요 지금이야 아 들키셨어요? 아 이팀에 상단 맞냐? 나이스 아 잘 뛰었어요 아 리험부터 욕심 냈죠 아 네 상단에 픽은 없다고 합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저희도 허칭했다고 포기해야겠는데 내장에 뽑혔어요 아 이스틱 뽑혔어요 야 역시 루진은 어디 안가네요 어디서? 데스틱 써도돼요? 지금 약사요? 아 맞네 일단 우리가 손님이니까 루진으로 합시다 그러면 아 아 저도 인기 레고 안맞아가지고 아 근데 점프는 심해요 흫흫흫흫 저도 인기 레고로 못하셨는데 아 너 son 아 이거 뭐야 이상해? 어 뭐하나 없는데? 흫흫흫 뭐 뭐 뭐 뭐 아 스티브 아이가? 아니야 아니야 다시 아 스티브 아이가 여러분 아 아 아 아 울산구드님 어떻게 푸신료좀 잘하세요? 옳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코어템님은 조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되시죠 계급이? 아아아아 이거 이거 약간 승패가 결정된거 같기도 하고 아 전에 고어팀님 조시하는거 봤는데 캐릭 바꿔서 하시는거 봤는데 시크릿님하고 아 근데 레버 웨이브나가나? 팀의 핵심전력이 파란다니기 때문에 랜덤이 잘 걸려야 됩니다 이야아 풍신을 잘하세요 빠세이 어퍼 성광 들케 그죠 유종 1-1 에너퍼 아 고어팀님 아무것도 못해요 루진인데 루진인데 아무것도 못하네 아무것도 못하죠 아 초풍 아깝네요 이야아 너무 환상적이였 아아 이래서 헬프미 써야된다는겁니다 아아 다들 이제 이성을 잃고 예능으로 갔어요 저걸로 마무리하면 아 졸라킥 아아아아 역시 스무살당 피지컬이 돋보이는 그런 애 부럽다 그건 맞는데 아 빠세이 잘피했어요 아 와 저도 고어팀님 조시랑하면 이길것 같거든요 아 깨못하시는데 아 저거 들케가 마이너스 10프레임이죠 짠손입니다 아아 외너버튼 좋았어요 오오 나이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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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조시 하단 로우킥 마킥 마이너스 10인데 히트하면 플러스 1입니다 조시 선자세에요 아 방금 질문하신거 그거 아니에요? 겔크 네 겔크 나갑니다 제가 못봤네요 채팅을 죄송합니다 아 졸트 아 왕발 저거 막히면 떠요? 폐가체는 못뛰고요 아 대출을 가능하답니다 제가 풍실류는 못해가지고 아 아 올리노퍼 환상적이였어요 아 그쵸 아아 대중좋아요 이게 조시가 레이지되면 졸트 노는 습관이 있거든요 인천의 유명오락실은 제놀포라는 곳에 금성게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옛날에 지산부님 출몰하셨어요 아 인천의 주안역에 어팩이라는 게임장이 있습니다 거기 최고 세븐 마련돼있어서 역시 든든해 든든해 울산고딩이다 아 우모님 잘해요 울산 배딩이야 이제 아 배딩은 좀 그렇죠 차라리 탁신이면 괜찮아 탁신 아 와 와 잘하고 뭐야 뭐야 아 와 형 이거 겨우보다 계속 따가시더라구요 한번 해놓고 또 쓰는거에요 형이 늦게 중단을 또 쓰잖아요 이게 데스하실때는 서로 스팀에서 언어를 바꾸세요 일본어 독일어나 프랑스어 아랍어 이렇게 하시면은 알아보기가 되게 편해가지고 데스하기 쉬우실거에요 네 외국어 공수 지금 외국어 공수 다 따라왔어 다 따라왔어 네 지금 현재 스코어 7대 5 아 샤오유 아 웨이카 웨이카 어 어 제발 하하 울고님 샤오유는 좀 하시나요 어 네 못한다고 합니다 아 아 아 아 에리님은 에리님 아스카 웨그인생인가보네요 저도 얘 아예 몰라요 공원은 아래 양손 누르고 이거 로아 중단하니 이런거만 쓰면 이길거 같은데요 그리고 공원하고 오른발 말 따닥하면 가있어 이것은 형 화랑은 진짜 멋있겠는데 그리고 도발한 다음에 삼켄스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쵸 봉황 봉황 봉황하면 이지걸립니다 가위차기 막히면 떠도 안아파요 아 화랑이야 화랑은 아프게 때려 오 아 웅거님 기본기가 있으세요 오 야 야 야 좋아요 가위차기 이거 극기상하면은 도탈 확정이에요 도탈 확정 하언만 좀 시험했어요 저도 레이블나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천린이 울고 여기 그리고 단수가 뭐하냐 와 잘피해요 아주 피지컬 이야 뭐하는 판단에서 하얀 에리아미 이메일 하라다 판단에 흫 흫 울고님 못한다고 하셨는데 에리님이 더 못하시는거같거든요 흫 흫 대놓고 봉황 아니 할 줄 몰라 와이스 야아 호기작 좋아요 저거 막히면 떠도 아 이렇게 해도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아 잘하시네요 기본기 어디 안가져 역시 저스트 우산 아 아 저거 맞았죠 아 울고님 기중에서 못한다 빨간다 야 흐흫 아 너무 잘하세요 유스 더 어플킥 유스 더 어플킥 이럴때 한 번씩 배워가서 공격이 더 큰거에요 소스파이 히스 배댓 화랑 아아 루거님 2연승으로 나와주시구요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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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아 또 임천 아 나 진짜 또 교훈이야 안되는데 잘 아니 레버를 한 번 저거 써봐 안되 저거 그린레버 써놔요 장인은 레버탑을 하지 않습니다 개레버에요 만든사람도 쓰레기라고 진 아아 MRI 진 진짜 화려하거든요 패딩에 향연입니다 거의 체배망님 수준으로 패딩을 너무 잘해요 왜? 랩은 바꾸기 없으니 장비도 실력이다 장비도 실력이다 장비도 실력이 다 나왔죠 과연 이거 하시는게 좋을텐데요 어차피 전 어디서든 얻어먹거든요 아 그냥 아무거나 야 두야라 너 블랙넛 닮았다는 분이 있다 아 네 그런얘기 많이 들어 네 그런얘기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자만스럽죠 재수없네요 좀 그 래퍼 약간 좀 논란이 있는 아 아 MRI 진 나왔어요 MRI 진 정말 잘하거든요 MRI 진 정말 잘합니다 인천에서도 MRI하면은 진으로 엄청 유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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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레버가 좀 다른 느낌인지 예전보다 너무 헐서 이 친구가 전국적으로 안놀아서 그렇지 인천 내에서는 진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아 버튼이 구어탱게임 박공개 스노우볼 구르네요 네 2포 저거 10프레임 빛깃 엄청 세죠 벽방도 되고 아 대놓고 페링을 노리고 있는데 안맞아주죠 아 페링 보셨습니까 이거 페링 정말 잘쓰거든요 이제 공격한번하고 페링한번하고 이렇게 할거에요 오오오 네 블랙넛데 블랙넛데 염분이네요 그쵸 그쵸 상대 심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역시 버튼이 좀 안좋았나 아 실수 아 페링은 잘 들어갔는데 2프로 했어야죠 이런 다음에 하단 날려면 쓰레기죠 네 버튼 잠깐 바꿉니다 아 그 같은게 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트롤링을 해주시네요 오오야 자온라 야 자온라 좋았어요 아 백댓씨 너무 좋았죠 아이고 진을 좀 안했나요 요즘 리만하더니 그쵸 MRI베리만고 그쵸 이 친구 일단은 실력보다는 기술의 화려함을 추가하거든요 아 잘했습니다 하도를 너무 잘했어요 아 아 뭔가 내밀었네요 아마 잔심인거 같았는데 왕모로 저거 맞으면 아픕니다 병에서 이제 기상에서 왼 무릎 쓰겠죠 아니네요 야 점프 좋았어요 일단 뭐만하면 일단 페링부터 난리보죠 9LP 오케이 오케이 그쵸 저 점프한다면 강수나면 파워게이저나가거든요 드리버가든 저 이기면 동점돼 저 이제 잔심 캔슬 나오죠 아 나락 잘 썼어요 추돌 아 저거 추돌 아닌데 여드랑 툰발이지 툰발 툰발 그쵸 아 드리킹은 좀 아쉽긴 한데 원투로도 날렸습니다 저간 다음에 아 양잡 잘 썼어요 오른잡이냐 양잡이냐 이거 오잡입니다 오잡입니다 여러분 조시 원투투 맞고 절대 깨기 심한데요 조시가 플러스 이야 페링 너무 잘 썼죠 오 오오오오오오 연문이다 연문 연문 나왔다 연문형 페이딩 정말 잘 씁니다 저 친구 아 아 근데 그게 어째느냐는듯이 커킥으로 그쵸 저거 10프레임입니다 지는 10프레임 들킷 세죠 고호키보단 약해요 저 일단 뭐 rozp 잘 맞는거야? 야 놈진으로 0중권 쓴대 야 근데 왜 방금 졸로키 맡기고 안 떴어? 어 그래? 14 아니었어? 졸로키 14 아니었어? 지금 스코어가 7대6입니다 7대7입니다 지팟 지금 스코어 7대7입니다 네 7대7이네요 여러분 조시가 틀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냥 무한맥 걸렸네요 자 천연마파괴자님 캐릭 뭐였죠? 아 쿠마네요 벽 밟고 나오는거 있습니다 이 친구 정말 잘 써요 벌레 이 친구 갬블이 왜 열심히 하는 친구죠? 아 야 네 447 아 저거 3LK였나요? 저거 조시 절만 따더라고요 1,2,2 플러스 8 저거 맞아도 히트 시켜도 조시가 불리해요 마이너스 3인가 그래요 조시가 옛날에는 좀 저평가 받았는데 요즘은 너무 좋죠? 야 드립기가 환상적이었어요 개념 드립기 정말 잘하죠? 플러스 8? 아 너무 잘했어요 오버로드가 아니죠 저 실력은? 아 나 아파요 바로 바로 일어내야죠 오오오오오 헌팅창에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괜찮아 지금은 지금은 방금 저 하단 막히면 16입니다 수족타 상단이라서 무조건 찍을 수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 왕발도 야 카운터 났어요 아 저게 13프레임까지는 카운터가 날거에요 아 구라TV님 151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151명 호스팅 아 또 버렸어 아 컷기 너무 잘 썼네요 오 일어나야돼 레드맞아 오 오 오 오 선팅자세에서 2득기죠 맞나요 모르겠어요 2득기에요 1득기 2득기에요 2득기 기사캐스터에 뭐 같이 맞았을꺼 같은데 더 못잡았어 이 조지와 야 상대는 해봤는데 워리어 총알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컷기 날려보는거도 괜찮을꺼같은데요 어 자세히 못보시는거 같은데 오팔 자세히 못보면 업보면 업보면 어 허친거 너무 잘뛰었어요 어 허친거 콤보 어 어 어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쉬워요 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좌프트스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주세요 안되네 이따 이따 때리죠 안물어 봐 네 그 2연승하면은 그 자리에서 몰라나는거고 위십선승입니다 야식방이구요 저는 해설이어서 아무하튼 얻어먹을수 있어요 반식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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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헌팅자세는 반식이로 피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오 오오 야야 어 어 위험해요? 와 와 진짜 야 야 울산 잘해요 어 야 울산 너무 잘해요 와 조작이 안되어 아잇 이렇게 목을 혹사시키니까 이정도 백화는 받아야죠 인천은 사고칠 때 쓰리쿠션 빠지면은 쓰리쿠션 삑나면은 하나 다시 추가합니다 불화파동이 아 구라파동이 천원후원 감사합니다 천원후원 감사합니다 대기 이제 하고 못다 한 배 이거 벗은 4개죠? 어 어디팀이에요? 아 대장이 진짜 아 개내렸다 잘쓰시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엔 구라TV님께서 151명이나 호스팅 해주셨어요 여긴 난민바자라 이런거 없나요? 이게 문구가 안들렸어요 이게 문구가 안들렸어요 네 여기 에리님 방송실입니다 인천에서 철제 5명 놀러왔어요 어우 싹두기 일 잘한다 아 핍났죠 이 친구 샤인도 정말 잘합니다 샤인으로 주황탄 찍었어요 아 양잘 못풀었죠 네 포스리 짬발 이거 비밀 부수기 이 친구가 아케이드는 주황단인데 스팀 철권을 최근에 사가지고 액자당입니다 돈이 아니게 양악을 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전까지 계속 아케이드만 돌리던 친구입니다 아케이드 지금 꽤 실력 좋은 분들만 나와가지고 아케이드 주황단이면 정말 잘하는거죠 아 원챗 짬발 원챗 짬발 아 괴로워요 구발테이 오오오 야 반시기를 매주적으로 피했어요 인천에 인스포트가 저런거 다 피해줘야되요 안그러면 못다 못올라갑니다 와아 어메이가 아 마동 또 뭐 안들어갔어요 아직 울산 정통파 도전실 이야아 이야아 벽궁 완벽해요 로아인 고급이여가지고 아 벽궁 잘났어요 어 여러분 활발한 채팅해주시면은 다 반응해드립니다 채팅 활발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폰카운터 울산 정통파 울산 정통파 이 친구야 기본기가 정말 좋아해요 이야아 쓱싹 잘쳤어요 아 벽궁 좋아 아 벽궁 좋아 이거 룰 바꿔야돼 저지킨이 아니 진짜 이거 다 고쳤대 이러면 다 활발하네 아니 실제로 스팀 들어가보면 익스퍼트입니다 빨간다 빨간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 신디사이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와주세요 아니 이거 부산에서 이렇게 사기 담아놓잖아요 진짜 큰일 날아가요 진짜 조심하세요 울산 개그인지는 나락같은 것들이 안좋아 하하하 상남자네요 레스트임 피스 예스 아 또 고어테님 버튼 바꿨어요 다음에 팀원들이 또 바꿔야되거든요 아 밤나왔어요 고어테님 풍신율 굉장히 잘하시지 않으신가요 야 택겐 엠퍼로였답니다 예전이야 아 태그2 야 그 강자들이 모여있던 태그2 아 그땐 로저가 있었나요 야 태그2 여기 아즈라에 탱로였습니다 오우 야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자아 아 짠짜잔 짜단 다단 와아아아 좋았어요 역시 테겜은 뭔가 다르네요 아 그쵸 샤프너? 샤프너? 후원? 샤프너? 아 저쪽은 샤프너에 눈으로 멀었어요 샤프너? 오 잘 뛰었어요 치켓 잘 뛰었죠 한 번은 좀 실수했지만 자 저실력은 녹당 갈 수 있습니다 스로우모션 이스 어메이징 쏘어메이징 쏘어메이징 로저 진짜 잘하셨죠 이거 이지걸리죠 아 김치냄새 저도 저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오 어스타트 스쿼 샤프성 그저 저런거 점 한 번 막죠 다 막습니다 루지는 다르죠 역시 짬맘이 있습니다 역시 오오오오오오오 야아 정말 잘 때렸죠 이거 아니 근데 이상한데 저런거 할 줄 알아요 녹당 갈 수 있습니다 아... 브로러 가기 힘들어요 날먹날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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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컴도 났네요 아... 밥은 이게 컷킹이 나오네요 저 이것이 녹단 아닙니다 액자단입니다 액자단 놀랍게도 액자단이에요 니나, 니리, 페인 자 이제 아즈라의 빨강단, 그어탱겐 파랑단이기 때문에 다시 런덤메치죠 엘리자같은거 나왔으면 좋겠다 재밌을거 같은데 서로 좀 자신있는거였죠 고어탱님 고어탱님 아무리 못해도 에린님이랑 하던게 이기 때문에 잘하실거에요 아, 레오 좋다 아, 레오 아, 부캐, 부캐, 부캐 아, 레오 그앞부터 너무 피해보시는거 같아요 참고로 혜자장님 저 구라티비에서 아스카로 구라니 잡았습니다 아... 고어탱님이 아스카로 구라님을 잡았다고 합니다 엮기지 않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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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라님 동네 호부야 하하하하 고어탱피셜, 구라님은 동네 호부다 이거는 EBS게임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므를 알려드립니다 아, 콤보 좋아요 아, 맞았죠 이거 기스였으면 막았습니다 레오는 모른다 레오는 모른다 인천사람은 후속단에 신경안써요 무조건 공격이에요 아, 저거 이타 상단인거 같은데 못앉는건가요? 아, 기성피 아,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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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가 좀 잘 빠지네요 됐습니다 다시 리매치 해주시고요 이야, 용차 아우, 너무 아름다워요 아우, 김연아가 용차를 써도 저거보다 아름답진 않을거에요 아우, 좋아 울산팀 힘내야죠 야식 받아야됩니다 대시, 수원 역백무 아우, 너무 잘했어요 와 네, 저의, 지금 저는 인천에서 도우키라는 은자 드림틀입니다 인천에서 다섯 명이 놀러왔어요 철지들이 철권 여행하러 철권 투어왔습니다 와, 너무 잘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 약팔로 다녀 어떻게 또 연이 닿아가지고 여기 EBS게임에 오게 됐네요 예상을 올리기 위해서 아, 스코어는 지금 캐릭터 선택창을 가봐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고어텍이 한번 이기셨으니까 8대 7, 9대 7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9대 7로 예상됩니다 울산, 지금 MRI 천연마 파괴자 고어텍 에디 팀 9 당근맨 티켓 아즈라엘 우리 레이딩 팀 7 페리 형 부케 해봤자 뭐 잭 아니면 레이븐이겠지 잭, 레이븐, 펜 아, 레이븐도 하세요? 아, 저는 은자님이 아니라 은자 드림틀입니다 제발 은자님처럼 잘하고 싶어서 부케 하는 거 아니야? 빨강도 한 마디 아, 지금 MRI 청량마 파괴자 고어텍 에디 팀 아, 커져요 안심하고 나갔다 올게 아우 울고댕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 여덟시간 운동했어요 길이값 20만원 나왔습니다 오오 아, 근데 쟤가 없어가지고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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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엑스포아트 엑스포아트 인천 6단 이제 부산도 가야죠 그니까 부산가다 볶음감대 가야죠 아니, 부산에 갔다가 이제 인천으로 볶음감대 아, 인천 6단 아, 깜이한데 왜 아, 그 친구가 차가 있어가지고 케이텍스 타면은 이제 복귀할 때 예약 같은 거 걸어놓으면 마음껏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자가격 좀 힘들어도 서로 합의해서 기름값도 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오고댕님도 약간 카즈아의 겉멋이 들었네요 제가 판단하게 아, 이게 정통입니까? 그래서 카즈아 계급이 어떻게 되시죠? 아, 파이토신가요? 그쵸, 성광맞고 성광맞는 해 줘야죠 섬박섬? 성광맞고 성광하던가 초코바던가 둘 중 하나거든요 섬박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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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콤 날렵대요 떠돌아보고 타보고 데밀젠으로 자운이단 뛰는 순간 끝이거든요 수박한 섬박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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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이다 이건 물님도 가끔은 성광맞고 성광써요 섬박섬 섬박섬 아, 경관 섬박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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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신 초풍이었던거같은데 저 궁석기 그렇죠 누구나 누구나 궁지에 몰려면 레버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야 신달킥 좋아요 막혔네요 아 마심도는 좋아요 젊으셔서 잘 막네요 아 대초에 짠발 그게 뭐죠? 떼첩은 마신인가요? 내가 알아서 맞네요 이게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62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오 레지라이브 빨라요 레지라이브 빨라요 러시아춤 포스트 하나에 포니 팔로우가 2번 들어왔어요 스테이업 레이징에서 레이징에서 로시아춤 러시아춤 됐죠 울산은 스킵안하죠 울산은 스킵하지 않습니다 저 레이저 방선총 맞췄으면 이긴겁니다 울산이 아 또 레버교체를 하네요 와 레버교체를 치전합니다 또 와 레버교체를 치전합니다 안되겠다 야 장충전한다 어? 이제 다 먹었죠? 다 마셨죠? 아 이거 아닌데 누가 내거 다 먹었어 저거 저건가? 아 이거 같은데 네 인천 세이비어 가자 아 오버러드지 이제 장충전하면 이겨 крele å 에리님 아스카보다 잼을 더 잘하신다고 아 아스카 왜 기린생아닌가 싶은데 Mythsis 어 재미있으시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몇년전건건 Orㅋㅋ 나 무릎이가 부산에 왔다 킹박사님 노량진에 가보는건 어때? 상상수 못할 고세가 많을거야 저펀치 카운터 남은 콤보입니다 난 인정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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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최곤련전 두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아 백너크는 아쉽죠 다사 더위지 졸노킥 졸노킥 맞고 이득이죠 머신건 레지드라이브 졸노킥 로킥 맞추고 아 역시 울산식 마무리 아 흘렸네요 아 흘렸네요 아 콤보 안들으죠 오래발 야 어퍼 매직어퍼 와 근데 죄송한데 에리님 코스튬 좀 극혐이네요 코스튬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튬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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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들면 저 66 오른발 정말 상향이 많이 되가지고 정말 좋아졌습니다 카운토남은 콤보예요 호빙기입니다 중단 노드로 호빙기에요 아 원작으로 잘 끊었네요 어업 라운쾅 확 괜찮아요 개 마러 계속 졸모ück 하자마자 하하하하 머신던 어퍼 지금 머신건 어퍼 막장이지 오 아아 과사 카운터 어이 장앤 lash 원투하단 저거 막힘은 물건 뜹니다 어 잘 흘렸어요 원투, 쓰리, 포, 투, 쓰리, 포 주모킥, 전론킥 저거 2타까진 막힘은 플러스 0이에요 마이너스 0이에요 2타까지는 우와아 오바야 오반디 우와 쌍선이라니까 쌍선 썼다 고통스럽다 아 벽에서 고통스럽죠 머지건 나오죠 머지건 울산식 퍼지가드 아 괴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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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관선총으로 마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레어버튼 없죠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울산식 퍼지가드 했어야지 아 에리님 아스카보다 재그도 잘하는걸로 아 너무 오바다 아무리 못했는지 너무 아쉽다 진짜 못보던 기술 다 나온다 모두 기술 다 써서 게임을 하자 인천 엑스포트 모두가 다 써야됩니다 야식이 걸렸어요 교훈이형밖에 없어 아 또 리 나왔네요 바이올렛이죠 포라메 인성 미달이집 포라메 인성 미달이집 포라메 인성 미달이예요 아..아..아...! 아 네가 뭐하는 거야.. 개강한 거, 이따, 너같이! 이겼어, 이겼어. 코스튬 신경 좀 써주세요. 불쌍품들? 근데..아.. nine.. 아.. 아 저게 신경 쓴 건가요? 한 도시가 따로 내서 잘 맞춘 거에요. 아..얼마나 걸렸나요? 맞추는데까지.. 얼마나 걸렸죠? 아..저 훈도시만 한시간이 넘..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와..직접 땄네요. 야.. 나 코스튬 하나씩만 돈이 2만원 받아. 하하하하 아..코스튬 환상적이죠? 저거 한시간으로 수용했답니다. 아 렉에 올렸어요 앵앵가? 저 친구가 상단 하단 이런거 심리를 정말 잘 걸어요 폴 친구 아 아깝네요 아 그건 아프죠 와 저거 잘못하면 카운터 날뻔했어요? 리차오랑 힘내라 투츠바이 아 좋아요 아 뭐 나왔어요 히트맨 나왔어요 와 화려하다 역시 인자타깃 아아 컷킥이라뇨 병력장 병력장 보여주고 이지걸리거든요 저거 아아 린은 붕관들케가 없어요 어 있네요 더블시그널이 그나마 벽에선 아이고 아프네요 정말 와 붕권으로 마무리할려고 했죠 인송미달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붕관들케 눈이 멀었어요 그냥 지금 아 카운터 날 뻔했죠 아 린은 붕관들케가 있나요 오이오 어이홉 아아아아 여러분 다가가지 마세요 그냥 폴 했습니다 폴 한거에요 아 슬라이딩 빨라요 아 짭질라 좋아요 이거 다음에 이제 하단 계산키기 확정이 됐죠 갤럭티? 하이킥? 트리트? 이야 슬라이딩 빨라요 제가 키보드라는 것보다 빠르거든요 저게 오 맞았나? 오 나이스 아 나이스가 인식 울산 잘한다 울산 잘한다 울산 잘한다 라스랑 카타리나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지미랑 카지미는 파워크래쉬 호랑이 나오는거 라스는 뭐였또요 압투포였나요 히트맨 히트맨 야아 병원 의식했.. 병력장 의식했어요 자 자 이제 리차오랑 앉아입니다 레이지가 되면 리차오랑 레이지 리차오랑 안잠요 와아 아 DLKRK도 있네요 아 슈파미 막닥 강하게 때리시려면은 저스트로 딱딱딱 입력하셔야 돼요 그냥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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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닥 입력하시면 돼요 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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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닥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게 좀 불안하다 그게 가장 확실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트리플팡인데 저스트로 하면은 슈퍼 트리플팡이 돼서 슈팡입니다 근데 미스트 스텝이 돼서 슈팡미 와아 레잉 그냥 타이밍 없이 누르시면 트리플팡이 나와서 트팡미라고 부르죠 슈퍼 트리플팡 트팡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 5분만 연습하시면 바로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 3타 상단인 대신 DLK도 없고 벽광도 되기 때문에 타이밍 입력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몰라요 저 레이 할 줄 알아요 기가스님 파괴잔님 네에 대한 설명은 좀 모두 물어보세요 궁금하신거 킹 저거 킹은 왠어퍼2가 제 폐가있죠 야아 양잡 아파요 이거 너무 아파요 아 샤이닝 외모퍼? 타이킥? 아 컷니 기가스 역시 원투 세네요 아 기가스 코튼 멋있네요 약간 이집트 사라워필이 나가지고 아우 잡기 잘 풀었어요? 역시 빨간다리죠? 원 원 원 원 웨너퍼 원 원 웨너퍼 이러다가 슬래치 나오죠? 슬래치 맞나? 어 바벨 바벨 맞죠? 너무 잘하시네 아 청년만님 제니저인데 기가스를 더 잘하신다고 풍림소년님이 이건 트위치 매니저죠 이거? 아 이득프레임 너무 활용 잘해요 이제 슬슬 곤란차스 나오게 됐죠 자 익스포츠가 너무 어이기 홀리앗? 오우 백방? 아아 모르시는가? 아아 이게 바로 빨간다리죠가 이게 빨간다리죠가 익스포츠의 차이입니다 아 익스포트라서 너무 주목되었다 하하하하 계급의 주목될 거 없어요? 연잡이나 해보려고 그랬더니 저거 구르는 건 할 줄 알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 아 그 백글백글 예예 다다따돠 바람주 wax 타고 Sang 네고 잘해요 아 기가스 너무 잘해요 폴 ABC 기스로 기가스 곤란차스에서 반격을 하면 됩니다 난 기가스 안 viscosity 폴 이지 청년만님 이기스로 자괴감 쌓이신다고 기가하스 그 아바브로는 이게 포올 쌍브로 질타야죠 와 이게 한 내밀겼던데 포필이 있으니까 맞아야되데 첫판 이기고 두판은 장면이 있으니까 맞아야되데 이분 포필이 있어야지 이분 포필이 줍니다 여러분 시작 아 스쿨을 못봤네 아자라엘 팬더랑 쿠마 필살 패턴 도발더블하퍼 있습니다 도발더블하퍼 와우 잘 때렸어요 뭐 드럽게 못쓰네요 바벨 곰들은 절대로 그냥 안일어나요 뭔가 해요 맨날 절대로 그냥 안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냥 안일어납니다 공이라서 맞았죠? 공이라서 맞았습니다 아 레드 아 의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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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도발 이제 더블하퍼 나오죠 야 진짜 뭐 외너버잭 외너버잭 네 이겼다고 합니다 그건 없어요 어 저거 하나로 제가 오 옮겨신건 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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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짬빡 투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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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하퍼 성공할뻔했죠 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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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4로 바뀌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14로 바뀌지 않았어요 인천식 백전부다 인천은 기술 백전부로 피합니다 1,2,2,1이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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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업헌 장전했죠? 막히면 뜹니다 오우 야 난록해요 바벨 막히고 14로.. 바꼈어요 마이너서 15였는데 아우 또 곰이라서 맞았죠? 아 곰은 절대 그냥 안 일어나요 절대 그냥 안 일어나 제대로 좀 일어내라 이야 땅땅 또 이러죠? 또 이러죠? 이러다 게임 나가야 된거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러다 게임 옛날에 나가야 돼요 오! 야 점프로 피했어요 레드를 와 레드를 점프로 피합니다 바운드 랜다 스크류? 아 원투 아 원투 정말 세요 기가스 오우 잡기 아 청년방님 제프야 기가스면 잘해요 아 아즈라엘 패배합니다 계시아 나 이겼어 난 이겼어 자 캐릭터 선택으로 가주시구요 올고님 나옵니다 올고님 아 이거 스코 스코 많이 믿는데 이거 5점 줘도 아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우리한테 5점 줘도 위험해 야 19 자 두분 다 8항단이라서 또 랜덤매치죠 14대 9 자 랜덤 선택해주세요 아 아 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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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한방이나 성공 아 브라이언 텐로였다고 합니다 아 아 고어택님 브라이언 텐로였다고 합니다 텐로 어 깨무 타시네요 이야 아즈라엘 도 갬부라고 합니다 어퍼 어퍼 야 픽살 패터리죠 어퍼 두번 폴 어퍼 정말 좋아요 상관이 비달려있고 안전법 못뛰우는데 카운터만 띄우고 맞고 딜캐도 없어요 아 야 아 아 고어택님 그런 말하다가 지면했는데 정말 졌어요 하단? 기와 정말 졌죠 암무릎 마킥 야 하체트 둘께 세게 맞아요 폴 너무 좋아요 아 도제 와구 아 와구 아 야 야 상비가 야 좋아요 첫 쌍구 첫 쌍구 첫 쌍구 정말 쎕니다 야 야 두 번 클린트가 아니죠? 울산 좀 더 힘내주세요 야 야 야 야 너무 잘해요 울산구딩 아니요 에리님 아니 이 연상대잖아 어 플라이힐 이거 근본 없었죠 오우 오우 야 야 야 폐빵 돈뜩 하체트 레드 레드 레드다메이득 기와 폐빵 아 한방 기와 야 야 야 우구님 잘해요 택로도 어떻게 된거죠? 택로 택로 어떻게 된거죠? 과거 과거 아직 재활운동을 거치지않으며 한낱 한낱 택로였다 과거의 망령이었다 티카 르르 르르 아 에헴 베륵 아 에헴 형 먼저 걸으니 아 에헴 아 아 꿈속에서 택로 이거 해설잠이 됐다 안되나 하하 고우캔 또 제가 좀합니다 뭐가요? 소음 아 그거 우종처럼 쓰시면 되요 우종 화면되요 아 아 어 횡도 약간 잡아요? 카운터나몬 콤보인데 세이빙어택으로 쓰셔야 돼요? 최근에 콤보 연속을 했기 때문에 어? 아 실컷이 콤보 연속을 좀만걸로 안됩니다 저거 아 역시 반호 반호 조금 해면 안되요 고우키는 콤보 실력이 약간 실력으로 지켜야되가지고 고우키 지금 1년동안 백겹 딱 한 번에 썼어요 백.. 수눅살 쓸 줄은 아시죠? 레지되면 수눅살 한 번 써야됩니다 야 원원 카운터나몬 원이 두번까지 확정이에요 아아 저거 다음에 4피쓰면은 바로 스크랙할게요 아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은자님한테 맞아본게 있어가지고 잘쓰네요 콤보 저렴한데 저 짠손 두번쓰는거 카운터가 나야되는데 상대방 움직임을 예측해야되거든요 저거는 어퍼들케 뒤에서 어퍼 짱오피 마이너스 14 고우키 뒤 왼손 마이너스 플러스 아 14발동입니다 아 이거 뜨죠 마이너스 18입니다 고우키 더블오피 마이너스 18이에요 무조건 뜹니다 세이빙어택 저거 앉으면 피해지죠 상단이라 아 광산총 나왔어요 어 오비한테 라이벙스 하나 어 딱 물었네 어 어 이겐에 기를 쏠수도 몰라 두 두 두 두 아 나 의미없거든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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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뚱IA dá awarded 소독살 써 줘야해 아 짬이 소독살이었어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Esper 국전팀 astre 아 우선파만? 바다로 돌아가서 되게 아파 그쵸? 아아 아 내가 더 잘합니다 콤보에 한해서 내가 울고님보다 잘 써요 울고님 그냥 손 잡히는데라고 했어요? 용자님한테 맞아보는 편 아 이거 앉아야죠 이게 기상수록살 확정해서? 아아 아 MRI 드디어 울고를 만나네요 아니에요? 아 MRI 오늘 이 좀 챙겨 가야됩니다 리 역시 리죠 MRI하면 리입니다 진정해 너도 어차피 인천에서는 그거잖아 뭐지 그? 2엔드 아들 멘토잖아 멘토 인천멘토 형은 인천머라고 좀 되시나? 어 다시 2메치네요 리 네드 아 슬라 빨라요 시작하자마자 슬라 아 힐트 저거 힐하면 가르자는 플러스 8입니다 맞다 맞나? 플러스 8입니다 하여간 이득 엄청 좋아요 어 뭐야 뭐해 뭐하는거야 원투투 막히고 마이너스 15 아 이거요? 어 설날이야 어 멋있어 야 졌다 졌다 끝나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우리 12방으로 주고 숙소 잡았는데 거기서 30분 이따 나왔어요 아 아 아 아 지금 에바라이터 실수한게 바이올렛이 아니라 1를 골랐어요 아 엑셀렌트가 안나오죠? 엑셀렌트 진짜 스타일링이 나왔는데 네드 조시 타일런루닌카나 받아서 나오면 내 하고서 어... 어퍼 좋아요 아... 리엄이 긴장했네요 아... 실수했습니다 원래 실수가 없는 친구에요? 원래 실수가 없는 친구에요? 슬라이딩 슬라이딩 한 번이면 끝나요? 슬라이딩 아... 힐트 좋아요 슬라이딩 슬라이딩 미리 시켜놓든가 다음에 킵해놓든가 해야될 것 같거든요 언젠가 오겠죠 또 너 출근 안하냐? 혹시 저 친구가 부팀장입니다 역시 역시 리는 바이올렛이 네아로써 엑셀렌트가 나와야죠 하하 자 그것 때문에 리를 시작했어요 레드? 저거 막히고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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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아 좋아요 저거 막히고 조시 저 하단 막히고 마이너스 16이에요 아무리 리라도 띄울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네 예상 와 아 MRI 오늘 1승 챙겨가네요 리차오랑 어퍼는 어떤 기술을 가드나에 따라서 발동이 달라져요 아 진짜요? 와 이번엔 바이올렛 골라야죠 이야 미쳤다 와 대종까지 어퍼로 델캐가 안된다고 합니다 대종 막히고 17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고우키가 17인가? 고우키 10 고우키 10 아 힐트 와 좋아요 그쵸? 리차오랑은 dlc로 기술팩이 나와야됩니다 아 역시 인천 사기팩 와 완벽해요 컴보 머신이에요 으아 이야 상타드메인 아 막애야 이거 사플해야죠 사플 잘 안나왔어요 우와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패턴 너무 좋았어요 해 보인물만들 아이쿠 아프죠 리차오랑이 아무리 열심히 때려봤죠 번져 passenger 한방이면 끝나요 아, 캔, 룰 팩트 룰 야, 저거 막기고 15인데 못띄우죠? 역시 익스포트라서 15요? 17 15야, 자세 잡으면 15일걸? 14? 아, 아니, 그거 실버로, 실버로 저 친구 클라우디오도 꽤합니다 이것저것 다해, 아, 무릎 역시 철판은 무릎이네 룰 야, 좋아요, 파악드래쉬 아픕니다 저거 다음에, 레이지드라이브 확정이에요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슈팍미 캔슬, 야, 힐트 아, 슬라 막았어요 저 친구는 의심이 없어요 안쪽은 무조건 슬라 막아요 뭐야 완전 실버니죠, 저거 아, 이거 습관이에요 일단 띄우면 리산부터 쓰거든요 아, 내다 안끝났네요 아, 아깝다 그거 띄웠으면 되는데 되게 아깝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팀 승격을 다 챙기고 계시는데 아, 다시 짝보다 기가스를 잘하는 청년반 파괴자님 아, 기가스 너무 센데 아, 기가스 너무 센데 오우, 저 친구가 아즈라이라한테 레이븐을 배웠어요 금시같이 뭐죠? 게임 진짜 금시같이 합니다, 레이븐 아, 근데 이거 2피라도 아, 근데 이거 2피라도 그 2피라도 분신술로 넘어가 분신술로 넘어가 분신술로 넘어가 아, 오케오케 넘어가네 아, 반죽기로 쇽해서 넘어가네 세제라니 뭐죠? 세, 세개 제일 세제에서 제일 안전한데 아아 대조은 이제 풍신류들이 그, 기상에서 오른발 오른발하면 한 대 치고 발꿈치로 찍죠 저거 이탈 써가지고 마이너스 15라고 합니다 24nd 칭찬 풍신류들이 기상트리키로 쓰는 그, 흔한 발기술 있잖아요 그거에요 이야, 레이븐 잘해요 화려해요 아즈라이라에서 배웠거든요 게임 금시같이 하는거 같이 배웠습니다 야아아아아아 아무래도 춤브나 귀갑세 잘하시죠 세ilda 세븐 seront 아 무슨일이란거죠? 아 기와 틀했지 포원 이야 잘했어요 홈버 잘씁니다 뭐하냐? 아니요 이거 어 3rkrk랑 기상rkrk 대종이잖아요 똑같애? 대개 똑같다고 합니다 의자단이 말해줬어요 아 콥스 실수 풀류 3rkk 기상 똑같습니다 대종 나중에 알아두셨다가 쓰시면 좋겠죠 바닥이 깨져서 좀 데미지 보정이 들어갔네요 저도 때려 히드라 저거 맞으면은 레이블이 엄청 이득이에요 개기면 안됩니다 린은 배종이 아니라 인피니티라고 10프레임 발동에 기상기가 있습니다 그 막킹은 마이너스 17이에요 맞춰도 17이랍니다 근데 이제 기상 왼발 왼발이 10프레임이라서 10프레임 기상들 중에서 가장 세죠 브라이언 마킹도 막고 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시 로우킥이 막아도 마이너스 10이라서 짠 발밖에 짠 손밖에 안들어가는데 린은 인피니티로 고세미시로 이따올 수 있어요 자 올드헤딩 포함 인천팀 자 올드헤딩 포함 인천팀 승리를 쌓아갑니다 자 다시 고어택님이네요 고어택님이네요 15대13 거의 다 왔어요 버튼도 바꾸시죠 후아 형이 2연승 한번 해줘요 믿을께요 형 믿어요 그렇습니다 아아아아 좋아해요 샤프너 맞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서 드라가 계산킥을 쓰면 12프레임 발동인데 린은 인피니트가 10프레임 발동이라 리가 이깁니다 심지어 카운터로 가잖아요 형 자꾸 고으실거에요 실리치지마요 형 진짜 잘하거든요 아니 이게 세븐 때 파랑다니셨던 분이 고옥키를 모른다니 세븐 때 폰다니깐 모르지 고옥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세빙어택 리가 막 때리든 막히든 마이너스 17입니다 히트하고 손해예요 그니까 10프레임중에서 기상들이케가 엄청 세기때문에 그런 페널티를 준거같아요 외부단 나오냐 안 나오냐 앗 그리고 인피니트는 2타 다음에 하단중단으로 이지를 걸수있어요 심리로 함부로 난발하시면 안되는데 딜퇴로는 엄청난 아 아깝네요 저기서 외너파원 짠투순옥사라면 끝났죠 짠투순옥사만 했어도 끝났습니다 여캐라서 외너파원은 안들어가고요 아 아 이거 더블오프로 뛰었어야되는데 구호키에 대한 미숙함이 좀 보이죠 어 잘 뛰었을구나 아 아 아즈라엘 백헤스 파이가 완벽해요 어 백헤스 잡기 저거 가버립니다 앉아야되요 아 짠투파동 쓰려고 했었죠 카치미 호랑이 저거 파동권에 막힙니다 아 아 밑강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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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아 아 아 아 원툰, 이퀴나사이 아아!! 0퀴 원투는.. 섬광처럼 막기면 마이너스 18이에요 뜹니다 나로카미 저거 아무리 봐도 세이아 삑이죠? 월.. 이 정도면 인철나서 약간 파이터 와아아아아아 까짐이 기상옷도가 길어졌다겠네요 일키나 사이드 시버로도 막히면 뜹니다 맞추고 마이너스 3입니다 MRI의 정보에 의하면 린은 마이너스 프레임을 활용해야합니다 길게는 안들어갑니다 이거 이기면 던점이잖아 인피니티에서 여쭤보시는데 맞춘 다음에 불리하기때문에 횡을 돌거나 백테시를 치거나 그러셔야 될거에요 저처럼 아무거나 질으면 안됩니다 와 진짜 코스튬 극혐이네요 어 어 어 빨리 골라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 아 클라우디오 지금 아즈라일이 세븐 오리지널 때 클라우디오로 푸진을 달았습니다 정말 고수에요 정말 그러면 샤인이야? 샤인으로 푸진 샤인으로 푸진을 달았습니다 클라우디는 마이티를 못갔다고 합니다 주작에서 주작에서 구수행을 좀 맞추고 맞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맞추고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횡을 돌던가 가드를 땡겨야돼 실버로우 맞추고 근데 실버로우를 맞춘 다음에 가드를 땡겨야된다고 뭐야? 자기가 이제 기술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죠 아니까 뭐가 나올지 아니까 오히려 더 굳게 되죠 그리고 실버로우 다음에 히트맨자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막혀도 후딜이 마이너스 14로 줄어요 15에 15로 줄어요 15로 줄어요 15로 하고 횡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안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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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났다 안좋았다 여기 맞으면 상대가 짱서졌어요 근데 자세에서 횡신을 들고 오른손을 누르면 뜹니다 네 히트맨하면 횡신이 더 커져 위에 특수자세인 히트맨을 잡으면은 횡신각이 정말 넓어져요 남캐답지 않게 이분은 막 울산이 갓서이시라고 그러고 있는데 15로 하고 횡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히트맨 자세를 잡고 횡을 치셔도 되고 오른손을 지르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건 이제 상황따라 달라지겠죠 가장 안전한건 이제 실고로를 히트시키고 히트맨을 잡고 횡신을 한 다음에 바로 가드를 땡기는거겠죠 그게 가장 안전하겠죠 횡신가드 정말 어려운 기술이니깐요 초점폭 컵기 갑자기 나오죠 근본이 없는데 나오네요 계속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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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자공항같은 느낌으로 리처방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아 저거 못막는데 막으시네요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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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어 동점입니다 아 mri 드디어 울산고딩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고싶었거든요 한수 배우고싶다고 일단 나는 울산고딩이랑 울고렸던 세상이라고 야아 어 15대 15 아니야 이제? 네 이제 15대 15 똑같이요? 지금 MRI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너가? 저도 돼 내 사회까지 아는 게 없는데 날목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진혁이 형이랑 5등이 합쳐서 3점을 따주시면 공황나면 밖에 없는데 4위는 시계 횡이 약합니다 시계 횡이 시계 엄청 약해요 근데 도타가 시계를 잡죠 허위어 컴온 나이스 플레이징 히트 양잡 아 역시 울고 풀죠 양잡 못 푸는 거 여기서 저밖에 없습니다 접을 시그널 아 커퍼스킥 저게 거의 유일한 리차오랑의 이득기중의 하나에요 커퍼스킥이 방금 보셨죠? 히트맨 횡신각이 엄청 넓습니다 슬라이딩 아 빨라요 어퍼도 피해진다고 합니다 어퍼도 피해진다 아 히트맨 어퍼도 피해진다 어퍼도 피해진다 아 역시 멋있죠 리차오랑은 멋으로 하는겁니다 아 아 그런거 아닙니까 가는적 붙여놨는데 날 먹 호잇 흐흫 이제 갈거야 야식 먹고 우리 방으로 시키자 어 우리 방으로 시키자 이길거야 이거 혼자 우리 뒤에 먹자 원래 치킨폼차 시켜먹는게 제일 필요한 치킨 오케이 예 콤보 잘 때렸습니다 야 이거 마지막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라운드 4 5 그쵸 실버로 카운터가면 히트맨전스에서 오른발이 확정이죠 아 가이차기 맞고 극기상하면 도타맞아요 앵앵각 아 힐브 아 힐브가 피해지네요 아 덕분 좋아요 오와 컴온 아 도타 저 미친기술을 왜 샤오이한테 줬을까요 그래도 제가 주요기술을 알고있어서 다행이네요 저 미친기술을 왜 샤오이한테 줬죠 어 어떻게 기운기로만 써주시는데 저렇게 잘하시나요 가위차기 외너퍼 원투원 그러면 됐죠 뭐 아 근데 날먹이나 날먹은 다 쓰시네요 가위차기 맞고 그렇게 사면 도타 확정인데 제가 이걸 맨날 받을건데 나는 샤오이처럼 하나도 못할건데 이 정도 날먹은거 하나도 아 역시 기본기 되시니까 진짜 아 저것만 하셔도 다 됐네 또 안좋을거같은데 진짜 할지 모른다 아 기싸워드 콤보도 몰라요 아 MRI 정말 잘했는데 아쉽네요 울산고등한테 울산오면서 배우고싶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호밍기 호밍기 그 삼 오른손이랑 하이킥이요 삼 오른손 하이킥 둘다 카운터나무 콤보에요 아 모르는데 야식 못먹을거같습니다 키핑해둘거에요 언제가 울산한번 더 오겠죠 그때 먹을겁니다 아 양자 풀었죠 넷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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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마키도 14에요 아 저거 구동거 삑나면 나가죠 아 맞았어요 너무 아파요 아 아니죠 넷분게 아 아니죠 넷분게 오늘 야식 못먹습니다 이대로가면 아침에 끊어요 키고파다 아 아 아 어 그거는 파일을 못해 찍어야될거면 진짜 발동이 느려가지고 끊기기 위험이 높지 그쵸 저 밑강발 막히면 34에요 저거 막히면 야식시키고 똥싸고 하도 델키 할 수 있습니다 아 아 바로 쏴야됩니다 반격기 우와 이거 거거로서 때려서 죽었다 214 오른손 여기서 반격기 썼으면 저거 막았죠 레아도 막는거라 여러분 기스 기놓은 다음에 중단반격기 쓰시면 상단도 반격되구요 상단 반격기 써도 중단반격이 됩니다 기놓으시면 어이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중단 아 쟤비 쟤비 앞으로 통하면 안되네요 어 이사고 나가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울고님이랑 기스 미러전하면 제가 이기죠 예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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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습한데 맘놈 잡고 하자 맘놈 잡고 하자 아 제대로만 하자 고호생님이 뭐 나오냐던 뭐 나오냐던 태양단 뭐에요? 랜덤중에 태양단 뭐에요? 랜덤중에 엘리자 좀 하시다 엘리자 아 엘리자 엘리자는 뭐 알아야되는거야 아 기스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오른발 하나에서 오른발 했는데 하필 위에 하단이 애기면서 만나리 할때? 커맨드가 너무 어려워요 아.. 초선으로 격임을 안시작하신대 아 화면 화면 아 화면 나왔죠? 조식포함 이대로 우린 또 호텔가서 태그 투해야됩니다 오늘 못자요? 이 계급에서 자동하는 이선인으로 저희 내일 출발 언제요? 어디로 언제요? 어디로 언제요? 어디로 언제요? 출발 빵빵빵 아 콤보 잘났어요 저거 투 무릎 저거 마이너스 10이에요 조식 중단 엔간한건 마이너스 10입니다 아 왕푸 플러스 1 그렇죠 야 저거 바벨로 꺼 아 이거 바이블나 아아 이거 세미어가 이렇게 빡세 어? 뒤에도 뒤에도 우와 잘 꼈어요 나이스 나이스 2시간 아 새벽 3시가 돼가네요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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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여기 오시기 전에 2시간 안했다고 여기 데스트는 무조건 파야된다고 이렇게 된다니까 저희 갈겁니다 아 AB 브리터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저거 맡겼으면 마이너스 십일인데요 십일인가? 로우킥 정말 성능 좋아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받았어 열받았어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조시 1,2,2 조시가 플러스 8이 뭘 해든 조시한테 카운터 납니다 아 마이너스 십사 아 아 스웨이 이제 안쩍? 어파 한 번 짓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나이스 지금 승부가 막바지에 오니까 다들 호수두고 난리났어요? 조시 3의 케이? 와 하이킥 컴터 좋아요 여기서? 하이킥이야? 기가쎄 못뒤우죠 이거? 네도 조심 아 한 번 더 오르셨어 와 아 싹둑이 잘한다 아 아 이거 콤보 어려운데 잘 때리셨네요 어 저거 야 조시 어파 역시 너무 좋아요 대비시피고 다 좋거든요 촌평촌평 이야 야 너무 잘합니다 아 지금 고엄 땡김 야식은살 위기에 놓이니까 아 지금 극데노 하셨어요 극데노 하셨습니다 야 근데 원래 니슬링이 원투로 씹거든 제발 엘리자 나오게 빌자 상태로 하자 상태라 야 엘리자 엘리자 캥몸이 안 보이는데 극팀 지금 극데노 하셨습니다 극데노 자아 제발 나와라 엘리자 고어트님 고어트님 태그2에서 미겔 개그 뭐였죠? 알았었나요? 아아 아 좋아요 당근뱀 희망 있습니다 당근뱀 이길 희망이 보였어요 이번엔 기상근법이 안들어간 고어팅기 과연 기본기만으로 할수있지 에이 태그2때 전혀 안하셨답니다 아유 매너법 매너법 오 오 점프리프에요 구호킹줄 자 심리전 심리전 아 바사토 맞았어요 어디가냐 아 그렇죠 오 양잡 잘 풀었어요 이거 맞으면 위험했거든요 오 아 인천점프 섬뜩했다고 저희가 약을 그렇게 팔았더니 구호텅님도 점프를 하시네요 아아아아 레버넣지마 아야 레버넣지마 레버넣지마 리게리 레드쓰면은 손나락 다음에 콤보가 가능합니다 60이상 못뽑아요 어떤짓을 해도 50이상 못뽑습니다 캐릭터 캐릭터 조무사죠 캐릭터 조무사 아 아 콤보 너무 저렴해요 한번도 안해본 티가 확납니다 아 이거 하단중단 하단중단 오 스탬 화려해요 스탬 화려해요 화려해요 짬밥이 있죠 역시 루신 여담인데 어제 구호텅님도 룬신댔스할때 인천에선 철형이셨습니다 상현이 불왕하죠? 룬신댔스한다고 아 레아버튼 아 레아버튼 아 방금맨 레아버튼 습관하다가 중요하게 못썼죠 콤보 하나도 없죠 기본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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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소점포 쿠키 오 오 횡 너무좋아요 미겔이 역시 움직임이좀 좋아요 움직임만 좋다고합니다 오 콤보 하나도 없죠 오 콤보 아시네요 오 오 아 멋있어요 렌드 나는것 같아요 아 아 역시 못붙이겠다 오 옛날 케이크니까 좀 아시네요 역시 이겼어 이겼어 괜찮았는데 저만 옆에서 아 류신이 오버러드를 이길려고 별시설 다하네요 오 에이스 익스포트 나왔습니다 인천에 익스포트 오 빨리 고르시죠 엘구 으Sab 엘리자 인천에서 철지 5명이 놀러왔습니다 거기에 울산고딩님까지 이제 베스트로 나오셔서 총 10명이 됐어요 9명인가요? 9명이네요 저요 저 엘리자 저는 해설입장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되니 아 고택님 엘리자를 단합한도 안하셨답니다 일단 Construct magnesium 저의 은자드림틀이 고얘기 전부 할 줄 압니다 고얘기만 할 줄. 고얘기만합니다 요거는 않댔 아 엘리자 이뻐요 짠통캐넌 쓰라고합니다 엘리자 컨보 은근히 할만한데 아š컨버 올라요 엘리자 헬리자 저 대시 발발 1타 맞으면 2타 확정가 되에요 아 이거 날먹이죠 상중함 마지막에 1가 되야되요 아아 못하는 키링이 나와도 움직임도 굳었어요 저거 막히면 뜹니다? 야 역시 코어탱이 짬밥있어요 아 양심이라니요 그 콤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3시간씩 두드려야되요 기판을 저 정옥캐논 마지막 플러스 1 막혀도 마이너스 0이에요 아 콤보 실수 역시 류신을 상대로하니까 긴장감있죠 하얗게 카운토나면 저렇게 스크류됩니다 아 저거 잘 참았어요 2타 맞고 벽방되는사람 정말 많아요 웬원 웬허퍼 이야 고어탱이 짬밥있어요 복원있거든요 저거 강제가 됩니다 다크웨이브 저거 기스하이오아니죠 저거 오른손으로 하면 다크웨이고 왼손으로 하면 다크웨이브입니다 아아아아 조급함에 성강은 흘러버렸네요 아 너무 잘해 엘리자 선입력 정말 어렵죠 조금만 하쳐도 승룡이 콤보 시동기기 때문에 막히면 뜹니다 무조건 날먹 아 저거 하단인데 막아야죠 저거 날먹당하면 마음아프거든요 하이킥 카운토나면 콤보예요 하이킥 카운토나면 콤보예요 아 고어탱님 스코어 봐야되는데 아 18대 17이네요 이제 아즈라에 대 에리님 1승 해주시고 짠성캐논 정말좋아요 이거 이기면 연방이 되게 좋은편인거지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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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엘리자 그 녀석 나왔어요 아 엘리자 수영목도 이쁜데 그 DLC팩인 걸어주는 글래머러스 코슴이 정말 이뻐거든요 미드가 강하다가지고 굉장히 이쁩니다 유명한, 유명한 눈짜리 있잖아 이거 으아 아 손 나왔어요 손 그친구 나왔습니다 그친구 유명한 눈짜리 주인공 갑니다 아따 세븐 오리지널 때 그 짤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아즈라엘드입니다 그쵸 레이지인데 지금 폴이 유리하죠 왠진 모르지만 폴이 유리해요 아 역시 레이지야 폴이 유리해요 무조건 아 아 아 예니님 아스카 왜길 인생에서 야 새로운 인생 참여 찾았어요 오어어요 야아 아 enen 잭은 외버퍼 잭 분권 들어가죠 벽홈으로 벽홈으로 분권이 들어갑니다 와구 이야 잘 때렸어요 아 올데딩컴 인천팀 아 야 패턴 좋아요 아 패턴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거튼이 지금 야식 안사도 될 것 같은데 빵긋했죠 하하하하 야아 아픕니다 오오오 아 역시 폴이네요 그 녀석 하하하하 잭이 아무리 열심히 때려왔자 불꽃난방이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아 벽홈에 안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게임 나가리 됐거든요 배그 펀치 배그 펀치 한번 나와줘야되거든요 배그가 되새기때문에 어 알았어요 아파요 어 레이지드라이버 맞으면 끝나거든요 둘다 레이지드라이버 끝나요 어 뭐야 아 인천팀 우와 챔챔 그렇죠 백점프로 레아를 피하면은 레이지가 두려울게 없죠 아 쌍지각 좋아요 이야 아픕니다 이게 폴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때려면 붕관날방이면 끝나요 지금이야 아 파워크래치 저거 아주 그냥 붕관데 눈이 멀었죠 그냥 지금이야 야 이거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패턴 이거 레드나와드 디다킹을 예측하고 택대실로 빠졌다가 야 역시 또 스킵 안하죠 예리님 스킵안합니다 아 야 정말 박댕이였는데 진짜 아 아 보탱이 빨리 요기웹 여시구요 아 아 아 빨리 빨리 레이븐 둘 아 조금 많은데 레이븐을 잘 잡으셔가지고 잭이 레이븐 많이 많이 봤잖아 아 울거님 마지막 아스..아스카 렌다 레이븐이네요 마스터레이븐 꿀팁이 없어 레이븐은 진짜 경험이 있은구나 아 이게 진짜 모르게 엄청 아프네요 에리님 이보다 이분들이 더 비곤할거야 그래도 어 자아 아 이게 해설 한번 목신다는게 이유를 알겠다 아 아 에리님 드디어 아스카보다 잭을 잘하신다고 그쵸 어 뭐죠 어 콥스 좋아요 아 콤보 잘써요 저 콤보 어렵거든요 기본 콤보지만 레이븐는 콤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 아 아 몰라요 이거 인천팀 큰일났어요 어 저 오늘부터 부산시민이거든요 부산이랜드 울산 오 야 패시쿨 너무좋아요 펜으로 피하고 야 콤보 깔끔하네요 정리 워낙 아랫게나 후 그래도 에리님 우스트로 보고맞습니다 오 이야 아까 아즈라이 보고 배웠나보네 아즈라이 당신은 도서책 아 아 아 3단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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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치 없는 잭 저 3할팀 2타 우리가 어퍼스 봐야겠어 빨리 나왔어 오 슬래치를 써도 초익수를 못쓰는 슬픈쉘실 나이스 야 울군님 역시 짬밥이 있어요 오 오 울군이야 왜 슈퍼땅 나이스 어 아 폐사기 패턴 좋았는데 야 저걸 또 잽으로 잽으로 펑지시네요 저거 무조건 뇌정지돼서 맞거든요 와 이거 움직여 아 아 아 아 아 개인적으로 구어탱김이 야식 샀으면 좋겠는데 인천팀 힘내주세요 아 10분에 10분 같은데 아 아 아 시청자 들은 분들은 구어탱김이 지길 바라고 있을거에요 간다 야 좋아요 끝났죠 야 잘한다 울상무디 정말 잘해요 19대19 마법 자 19대18 이제 한라운더만 뜨면 매치포인트에요 이러나요 한라운더만 뜨면 하하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가야죠 주스 나눠주라고 제발 아 갑분싸 진짜 ppap 춘다 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러다가 자칫하면 구어탱님이 이깁니다 인천팀 응원해주세요 이러다가 구어탱님이 이겨요? 야 좋아요! 반응 좋아요! 아 콤보 저건 저도 때리는데? 패턴 뭐해봐 이야 역시 리비어드는 다르네요 아 콤보 뭐죠 이거? 패턴 패턴 아 패턴인가요? 모두 실수하고 뭐 맞으면 패턴이죠 그냥 아 몰라 아 이거 힐트 침착하게 잘 뛰었어요 조심한댑니다 라이팅 블로우 막골 15에요 막다 맞으면 막으면 사이드킥 카운터 잘했어요 패턴 니 패턴이 아주 그냥 보물참겁니다 MRI 아 레드 막아주고요 콤만 참으면 되죠 콤만 참고 쇼핑 야아 우리 싸구디 우리 싸구디 그렇죠 고어택이 이기는건 두누뜨고 볼 수가 없죠 시청자들은 나 바라고 있는것 같겠어 난 고어택 주문해서 뭐가 나왔으면 돼 고어택님 아까 웃으면서 담배피러 가셨는데 웃음기가 사라지셨어요 우와 초조합니다 야아 잘하시네요 확실하시네요 강렬 아 슬라 정말 빠르네요 ặc 부uf 그쵸 아 이즈건으 솔라랑 린은 무조건 매치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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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15cm 매치 포인트에요 아 자영이 아깝다 아 Base 와 매치 포인트입니다 박팀장 이제 지갑 꺼내주세요 팀장분들 지갑 꺼내주시구요 네 울산고딩님이 팀장입니다 야 이거 떨리네요 어떻게든 메꿀수 있잖아요 울산사실 개꿀 2반디 5반디 자 갑시다 아 밥에 카운터 났어요 카운터 났습니다 오 좋아 저거 마이너스 10입니다 고우키는 띄워서 60대로 아 1대0 아 양잡 잘 풀었어요 그쵸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5 맞으면 위드 가베 바벨 잘 때리네요 아 왼손 불이 엄청 큽니다 계속 나와야합니다 이거 아 쿼도 좋아요 뭔가 내밀었죠 이러면 또 초기화가 되죠 심리가 초기화가 되서 나 나 나 원투투? 마이너스 10이에요 저거 구호템은 띄웁니다 와아아아아아 캔슬내서 짠바를 써버리네 와아 구호템님 지금 기쁘네 지금 구호템이 지금 너무 기뻐요 도난 나가서 아 말리지마 아 말렸어요 이거 말렸어요 야아 커버 났어요 6 6 R K 와 이건 뭐야 0타 스킬으로 콤보들어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끄어지마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이거 실수가 나오네요 이거 총씨 더블어퍼는 맞고 띄우기 어렵습니다 원투투? 와아 잘했네요 이거 와아 그냥 띄웠으면 되는데 아깝네요 오오 오오오오오뤅 으어어어어어어어수 vous 아 결국 20대19로 엠아 라이프와 울산팀이 죽입니다 승리를 가져가세요 아 선수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아 빼도밖에 없답니다 아 정말 박빙이었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아 다들 그냥 지금 편차 타이밍 와가지고 아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야 부거 비당한거 쭉 오바나 진짜 이메야 하라나다 부거님 현자타임 맞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게 보셨나요 아 마지막 두판 너무 재밌었죠 야식비 보내션받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장사하네 야 이거 이렇게 장사하네 지금 안되요? 글쎄요 그러면 다음에 울산팀을 키핑해두는걸로 아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놀러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겠습니다 잠 못잔다 폐강수 아 지금 3시 22분이네요 56분 시청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리님 방종하시나요? 네 아 저희 이제 방종해야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숙소를 비싼돈 주고 잡았으니까 거기서 좀 놀아야겠죠 이제 비싼 인천장들 다 데려오세요 아 네 이제 아쉽게도 방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데스 결과 울고디님이 졌죠? 네 울고디 아니 그 라이진데스 네 졌어요 네 울고디님이 라이진데스 지셨고 많이 주셨는데 다 벌어봤는데 나도 졌고 네 그리고 4대4 인천대 울산 팀대전 MRI 포함 울산팀이 이겼습니다 모든 박수 아 다음에 꼭 와야겠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천 놀러오시면은 주안역으로 찾아오시면은 네 주안역 인테라켄이라는 PC방을 찾아오시면은 철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멤버에요 인천에 오시면은 꼭 찾아주시구요 우리 에리 EBS 방송국 많이많이 찾아주세요 씨름 안나길래 오? 이분이? 이 생각해야돼? 예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생들 하셨어요 아 진짜 재밌어